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메드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해외옵션은 주식하고 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언제든지 내가 좋은 행사가를 찾아서 종목을 찾아서 또 행사가를 찾아서 또 좋은 가격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게 해외옵션 매도시장입니다. 주식시장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또 기회 있으면 주식하고 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해외 한번 이번 주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은데 아직 이게 뭐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질문을 할지 몰라. 알아야 질문을 하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첫 강의 보고 필이 꽂힌 거야.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그래요. 가끔씩 들어와서.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하단에 나가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거기 오셔서 일단 궁금한 거 많을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소통방 하시는 분들끼리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니까 거기서 보고 힌트를 넣어드릴 수도 있고 또 직접 좀 아시는 분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개의치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한 주간 한번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S&P 미국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하락할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등락이 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 언제 그냥 아래로 한 번쯤 하방 내려칠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하방은 전혀 염려가 없어. 하방 걱정하는 것이 더 걱정이야. 차라리 하방 걱정하지 말고 그냥 상방만 벌어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미국이 그 정도예요. 그래도 옵션 매도하신 분들은 콜 쪽이 괜찮아. 콜로. 콜 매도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유 시장 한번 봅시다. 원유가 이제 한 번 좀 하락했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 하락도 멈추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22평선으로 보면 122평선 거기서 지금 지지받고 위에서도 좀 가두리 장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왜 8월부터 지금 증산을 원유 증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오펙이나 오펙플러스에게 원유 증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증산 더 해라. 왜? 실은 미국도 많이 원유를 생산하지만 최대 수입국입니다. 최대 생산하면서도 불구하고 최대 수입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야 돼. 미국 입장에서도. 수입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펙플러스에게 좀 많이 생산하라고 압박을 가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유가 올라가는 게 좀 상승을 좀 제한해요. 그다음에 하락도 쉽지는 않고 현재 추세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오늘 설명할 주제인데 천연가스. 이번 주부터 하락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화두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천연가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연가스. 1년 농사 질치를 천연가스에서 준다. 좀 이따 천연가스 다시 오늘 주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옥수수, 밀. 농산물은 옥수수하고 밀하고 크게 대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이 좀 독단적으로 움직여요. 왜 그런다고요? 옥수수하고 대두는 미국이 엄청 많이 재배합니다. 특히 옥수수는 제일이고 그다음에 브라질 쪽하고. 그런데 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특히 어디서? 유럽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째요? 최근에 독일 장마, 유럽 장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유럽 쪽에서 밀이 많이 감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가격하고 밀 가격하고는 좀 달라요. 웬만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같이 알아가는 기향이 있는데. 지금 옥수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상태에서 머무리고 있고. 밀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거의 최고치 올라왔어요. 거의 근접해요. 좀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는 이제 나중에 기회되면 이 밀을 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는 제가 옥수수 가지고 봤잖아요. 밀 옵션 가지고. 옥수수는 한번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밀 옵션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채권은 어렵습니다. 통화 시장하고 먼저 금. 최대 상품 중에 군력적인 게 금입니다. 금 지금. 다른 것은 대부분 상승해 있는데. 금만 지금 하락하는 중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급등했잖아요. 그 여파로 지금 금도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이 지금 군력적입니다. 정말 엊그저께 급락했었죠. 1,800대에서 1,700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론수당. 그다음에 이제 채권. 채권은 저도 좀 어렵습니다. 통화하고 채권. 금융 상품은 좀 어려워요. 금리.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그런데 테이퍼링 자체도 좀 복잡한 게 많고 채권에 관련돼서. 저도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저는 그래서 통화와 채권은 옵션 매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즉, 차트 가는 대로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에 그냥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예측이 불가능해. 내 기술로는, 내 머리로는. 그래서 차트 가는 방향으로 옵션 매도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엇은 금융 상품은 통화와 채권, 금리입니다. 금리 시장 이쪽에서는. 그런데 일부 농산물이나 지수나 그것은 좀 예측도 가능해요. 예측을 위해서 미리 그냥 선제공격하기도 하고. 아니, 딱 뭐야.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에서 들어와서 그냥 지키다가 올라오는 적만 제거하기도 하고. 전략을 다양하게 쓰는데 금융 상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 상품은 나중에 귀에 있음 할 겁니다. 어떻게? 차트대로 하는 연습하십시오. 저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금융 상품은. 또 안다 한들 그 방향대로 안 올라가.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머리가 아팠어.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손익 분기점 옵션이 4가격이 됐을 때, 만기일날 4가격이 됐을 때 손익 분기점. 그래서 내 손익은 얼마냐. 손익 분기점 내는 방식과 또 손실, 또 이득 내는 방식을 강의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소통방에서 한번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웠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좀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알고 가야 할 내용이에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결국은 몰라도 돼. 우리 거기까지 안 갈 거니까요. 그런데 내 가격까지 안 가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여태까지 강의 중에서 또 천연게스 분할매도 하는 것은 한 번 예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최근에 질문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조합해서 이미 우리 첫 부분에서 1강, 2강에서 설명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Q&A 묻고 답하는 걸 한 번 한 두 개 꺼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생마, 천연게스 별칭입니다. 야생마, 천연게스 옵션 가지고 분할매도 하는 방법. 한 번 1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하렵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강의 계획. 원래 제 국내에서, 국내 코스피 옵션은 당연히 했겠지만 주 종목이 실은 주식 선물이에요. 첫 강의 때 제가 이 주식 선물 할 거라고 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강까지 오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한 번도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선물. 국내 개별, 한국 개별 주식 선물입니다. 즉 삼성전자 선물, SK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한 번 할 거예요. 주식의 대안으로 괜찮아요. 나는 이거 무조건 권하고 싶어요. 주식하지 마시고 귀향 주식하려고 그러면 주식 선물하십시오. 왜?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절이든가 손실이든가 손실을 안고 가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락에 배팅하는 거야.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올라타는 거야. 매도하는 거야. 그러면 수익 나는 거예요. 양방향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 선물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걸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강의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선물 옵션 각 종목별 달러 가격 산출하는 방법. 우리 승수란 말 씁니다. 코스피 옵션은 1포인트당 25만 원이에요. 400에서 코스피 지수가 401로 바뀌면 25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야. 매수했을 때. 그런데 해외 선물 옵션은 다 종목마다 승수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원유 같은 경우는 1,000을 급해줘야 돼요. 1,000. 오늘 할 거. 천연계스는 1,000을 곱합니다. 1,000. 승수가 1,000, 1,000은 그래요. 여기서 달러 가격을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게 이제 틱 같이 하고 한 틱이 움직이는 폭이 증권사 HTS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주 안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저도 지금 헷갈려요. 솔직히. 원유하고 천연계스에 많이 해. 또 S&P 같은 경우는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통화. 통화 다 달라요. 호주 달러, 엔화, 유로 다 달라요. 또 채권. 채권은 32진법이래요. 32진법. 다 달라. 읽는 방식도 다르고 폐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도 8진법인가 12진법인가 기래요. 그걸 10진법으로 환산해야 돼. 그게 이제 빨리 안 들어와요. 여러 번 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나마 농산물은 좀 쉬워. 채권은 좀 단위가 길어가지고 복잡해서. 저도 이제 엑셀에 저장해놓고 그때그때 분석합니다. 이 정도면 달러 가격으로 얼마다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시간 내서 교육 차원에서 한번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매도 본격적인 옵션 매도 방법 중에서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트야. 또 보조지표. 이런 것도 이평선이라든가 MACD, RSI, 스토케스틱. 우리가 흔히 쓰는 보조지표 많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 기본적 분석. 수급이 어쩌더라. 이번에 반도체 상황이 어쩌더라 할 때 기본적 분석 쓰잖아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농산물 작황이 안 좋더라. 그럼 농산물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기본적 분석들. 또 뭐야. 세계 경제가 너무나 화랑이야. 그래서 기름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원유는 가격은 올라가죠. 이런 기본적 분석들. 이거는 따른 옵션 매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전략. 옵션 매도는 정말 전략이 다양해요. 전략에 따른 옵션 매도 방법. 설명할 것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최적의 옵션 매도 종목. 발굴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 분할 매도하는 방법. 실은 이게 다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옵션 찾는 게 다야. 나한테 맞는 옵션 종목의 그 행사가의 그런 가격을 찾는 것이 옵션 매도 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차근차근 강의할 겁니다. 아마 주식 선물에 대한 강의를 조만간 가능하시니 빨리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제가 바빠가지고 게을러서 좀 그랬는데. 워낙 또 지금 한참 해외 옵션 강의하고 있다가 탄력 받았는데. 주식 선물 하면 좀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미루기도 했었고. 그래도 지금 옆에서 내가 원래 이쪽 많이 하니까. 주식 선물을 빨리 한번 강의해 주십시오라는 또 요구가 있어서. 주식 선물을 한번 빠른 진리에 다룰게요. 그 다음 제가 늘 하는 말. 옵션 매도 뭐 한다? 분할 매도 한다. 뭐 하듯이? 적금 들듯이. 자금이 많으면 매일. 아니면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혹은 일주일 내에 한 번씩. 자금의 사정 따라서. 어떤 것으로? 실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야 돼. 실현 불가능할 가격대를 중심으로. 그 행사과를 중심으로. 매일 적금 들듯이. 뭐 한다? 분할 매도한다.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식은 분할 매수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는 뭐라고?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질문 한 가지. 옵션은 만기일이 있다고 하던데. 옵션 매도를 한 번 진입하면 만기까지 계속 들고 가야 합니까? 우리 선물이나 옵션은 뭐예요? 월물이 됐어요. 월물. 8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월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월물의 날짜에 맞게끔 이 선물 운명이 끝나. 옵션도 자기 운명이 끝나요. 그 날짜에 맞춰서. 주식은 안 그러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나 월물은 월물이 있어요. 다 끝나는 날이 있어. 자기 전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옵션은 만기일이 있는데 옵션 매도를 한 번 진입했으면 만기일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되냐고. 아닙니다. 주식처럼 만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사급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설명했죠. 200% 손절 원칙. 손절 원칙은 주식처럼 잘라야 되거든. 매일 자를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사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기일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고. 또 이득이 많이 났다. 날짜가 많이 남았어. 그러면 빨리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기일이 있지만 그 전에 언제든지 사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세 가지 준비했어요. 옵션 매도 초기 시작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요. 옵션 매도는 돈이 많이 있어야 하더라. 그건 맞아요. 왜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수익률이라도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금이 많을수록 전략자기가 소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책에서도 설명했었고. 첫 강의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인가 설명했어요. 5천만 원에서 1억이 가장 무난한 시작 자본금이에요. 최소 5천 원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느긋하게. 적게는 1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더 적게는 30만 원도 가능해요. 30만 원도. 10만 원도 가능해. 10만 원짜리 가격대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뭐 해라? 좀 많이 준비해라. 기왕이면 하려면. 그래서 그래야 전략자기가 편해요. 작으면 또 욕심도 내지고. 자금이 좀 많으면 욕심을 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천만 원에서 1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으면 더 좋고요. 왜? 전략자기가 수월해지니까. 또 같은 수익률이라도 더 쉽게 달성할 확률이 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질문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교육생 한 명 교육을 했는데. 이 개념이 어려운 거야. 매수는 알겠어. 매수는 뭡니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겠다. 그러면 8만 원 가격 찍어놓고 종목 클릭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청산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매도 버튼 누르면 돼. 그럼 청산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매도다. 처음부터 내가 옵션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매도. 이게 뭔 말이지? 물건이 없어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팔 수 있습니까? 내가 물건이 있어야 이런 펜이 있어야 처음에 샀어. 내가 장사하려고 이 펜을 샀어요. 도매상에서. 소매에서 팔아야 돼.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100원에 샀으면 200원에 파는 거야. 물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이 펜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매도를 합니까? 팝니까? 라는 질문이야. 선물의 경우 제가 설명했습니다. 선물은 매수와 매도라는 그냥 별개의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별개야 별개.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 물건이 있어야만 매도한다, 판다. 그 개념 아닙니다. 그냥 매수라는 매매 방법. 처음부터 매수라는 매매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매도라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상승을 예상하면 처음부터 매수 버튼 누르면 돼. 이건 간단하죠? 삼성전자가 8만 원인데 어릴 것 같아. 9만 원이야. 9만 원은 어릴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매수부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9만 원 되면 매도 버튼으로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을 예상하면 처음부터 매도 버튼 누르면 됩니다. 지금 8만 원인데 7만 원으로 하락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그럼 처음부터 뭐 한다? 처음부터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7만 원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청산할 때는 다시 거꾸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청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매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별개의 매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꼭 물건이 있어야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끝났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한번 갖고 와서 Q&A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또 천연께서는 우리의 효자입니다.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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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녀입니다. 현재 옵션 매도자들에게는 옵션 매도자들에게는 옵션 매도자에게 천연가스가 1년 농사를 짓게 도와줘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한 두 달 전에 뭐가 그랬습니까? 옥수수가 1년 농사 짓게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천연가스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또 그제인가 급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콜옵션 쪽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푸드옵션 쪽에 비해서. 아직도 천연께서는 좀 며칠 전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프리미엄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콜 쪽은 농사 짓게 좋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대로 나가다가 이럴 때 우리도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도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에 좀 투자 비중을 높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좀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종목에 행사가에 바로 이 시기가 지금 시점이 바로 이 천연가스에서 진행할 단계입니다. 좀 비중을 높여도 돼요. 천연가스 가지고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몇 월물입니까? 11월물 선물 1봉 차트입니다. 11월물은 천연가스는 11월물이 언제 정도 끝나느냐. 10월 26일에서 27일 보통 이 정도 그 전달 26일에서 27일 정도에 끝나요. 명칭이 11월물입니다만 지금 계속 올랐죠. 이 지지선 이 선을 통과하니까 3.1 3.2 정도 통과해서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 봐줘 이게 금요일 제가 목요일날 이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까지 계속 음봉이죠. 올라왔었고 내려왔었고 이때 지금 한참 한참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주춤하다가 다시 1차 2차 다시 3차 갔다가 지금 이제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때가 얼마입니까? 가격 때가 2.7 때입니다. 2.7 2.7 여기에서 거의 두 배 2.5라고 합시다. 2.5의 두 배가 5점인데 여기서 2.75에서 3.75가 여기입니다. 3.75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2.75에서 여기입니다. 2.75에서요. 최고복합하는 그 싸움 구간 3.75까지 오는데 상당히 올해 4월입니다. 4월 4월에서 지금 얼마까지야? 빨리 왔네. 그래도 두 달 좀 넘어서 거의 두 달 만에 두 달 좀 더 걸쳐서 2.75에서 3.75 지금 1달러가 오른 겁니다. 2.75 달러에서 1단위당 3.75까지 오른 거예요. 두 달 좀 더 걸려서 그런데 또 3.75에서 그 1포인 1달러 위가 4.75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최고치가 4.26 언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오르는데 지금 여기 또 지금 6월 7월 말 8월 거의도 거의 두 달 정도 걸렸어요. 두 달 좀 안 걸렸나?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래프에서 과연 현재 최고치가 4.268이야. 여기서 1포인트 1달러 오르면 5.268입니다. 오를 수 있을까? 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그걸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6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7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8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좀 더 수치를 확대해 봤습니다. 지금 이게 8월 1일 날 4.26 가격입니다. 이걸 금액을 좀 확대해 봤어요. 여기가 지금 그리는 게 5달러입니다. 최고치가 지금 4.268입니다. 이 지점이 지금 그런데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지금 4.2인데 지금 목요일 날 제가 차트 만들 때 4.14입니다. 4.14 지금 4.1인데 한 2달러 또는 3달러 안에 8달러 8달러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또 7달러까지 갈 수 있겠느냐 6달러까지 갈 수 있겠느냐 5달러까지 갈 수 있겠느냐 또 이럴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5달러 충분히 가겠다 6달러 충분히 가겠다 누구는 또 7달러 충분히 가겠다 누구는 8달러 충분히 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옵션 매수자는 뭐라고요? 절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단에 QR코드 나오죠? 거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 치고 방금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아까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야. 저도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4.2인데 과연 이게 두 달 만에 혹은 세 달 만에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 여름 여름이 좀 막바지 돼갑니다. 8월 달이 우리 지난번까지만 해도 지지난주까지 해도 미국이 캐나다 에어컨 한 번도 안 튼 지역이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뜨거웠어요.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에 서늘해요. 한 번 또 태풍이 왔다 가니까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냉방용으로 천연가스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미 그때 다 냉방용 제가 얼마 정도 소요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초기 설치할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냉방용은. 일단 설치됐으면 그 다음 도는 별로 안 들어가. 그러면 더위가 좀 꺾이면 천연가스 가격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가격도 이 가격도 이 가격도 이 가격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홀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에 생각을 하고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한 번 예측해 볼게요. 온갖 전략을 떠나서 그냥 상식 동원하자고요. 상식 동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무시하고 아까 기본적 분석은 뭐라 했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게스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날씨가 좀 차가워지니까 게스를 덜 사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들 MAC라든가 이평선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상식 동원하자고요. 지금 가격이 4달러야. 4달러 그런데 75일 만에 2배인 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혹은 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혹은 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한 2달 전에 옥수수가 한참 오를 때 몇 달러까지 1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 나왔어요. 5달러를 넘어섰을 때 그때 10달러 얘기 나왔어요. 저는 10달러 얘기 나오자 지금부터 콜메도 시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콜메도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옥수수. 신이 옵션 매도자들한테 준 조료의 찬스다. 옵션 매도 콜메도 들어가자. 옥수수로.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옥수수로 한 번 끝났고 천연기스가 분할 매도 매력입니다.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하면 힘적으로 안정이 돼. 힘적으로 이걸 한 번 혹시 가격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엑셀에다 다 돌려봐요. 그러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천연자 우리 전투 다시 이름 지었습니다. 천연기스 11월물 명칭이 그냥 6월 30일 전투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날짜별로 그냥 날짜별로 천연기스 11월 6월 30일 전투 그런데 우리 전쟁이 그러죠. 동부전선 서부전선 전쟁할 때 전선을 어떻게 콜옵션 행사가 7.0 7.0 콜옵션 행사가 7.0 전선이라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7.0은 어디라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인데 여기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게 7.0입니다. 지금 내가 차트를 보고 전문가님 자료를 만들 때 이미 차트를 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글 한번 깨려고 상식을 깨려고 지금 제가 차트를 이 날짜까지 6월 29일까지 보여줬어요. 지금 계속 올랐어. 그런데 하루 지금 하루 이틀 3.4.5.6 6일간 쉬지 않고 올랐어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은봉 윗고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때부터 이제 콜옵션 매드를 준비했다 가정합시다. 그냥 이 은봉 하나 보고서 다른 조건 없이 이때 6월 30일 종가가 3.658 입니다. 658 첫 은봉이 보이자 하락을 예상하고 콜매드를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 대체 행사가는 어디를 잡은다? 이거 한 2배짜리 3.5 잡으면 3.5의 2배가 7입니다. 행사가 7 7달러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한번 전투를 치러보는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은 모릅니다. 그 다음 상황은 다음 페이지에 화면이 나와요. 이때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하게 아무 조건 없어. 첫 은봉이 보이자 하락을 생각하고 한번 콜매드 가는 거야. 왜? 콜옵션 프리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7.0도 그런데 보십시오.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 그런데 또 한번 더 올라요. 콜옵션 매도 자기는 악몽일 수 있습니다. 악몽 왜? 4.2까지 올랐잖아요. 3.568에서 4.2까지 엄청 많이 오른 거야.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달 만에 한 달 좀 더 지나서 이렇게. 그런데 7.0을 한번 봅시다. 11월말.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상황은 이날 콜옵션도 시작했으면 상당히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 계속 선물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콜옵션 프리도 올라갑니다. 불리한 전투입니다. 그런데도 분할 매도하면 승리해요. 왜? 7.0은 도달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또 자주 언급하는 장군들입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 그 다음에 몽골 장군 수부타이 수부타이는 잘 몰라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징기스칸 말고 수부타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강의에 설명했습니다. 카이사르 하고 수부타이는 주로 국내에서가 아니라 카이사르 로마에서가 아니라 우리 갈리아 여행 갈리아 전투기 유럽 영국까지 다 정복 사업입니다. 정복이에요. 정복 로마에서 로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복 사업이에요. 정복 그 다음에 수부타이 유럽 까지 정복 했잖아요. 이태리까지 갔습니다. 몽고군이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이태리까지 갔어요. 이태리에서 그냥 철수했지만 정복이에요. 원정군이에요. 원정군 원정군은 본토 그 나라 군인들보다 군인 수가 많아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군량미도 적고 멀것도 적고 병사도 적어요. 그러면 전면제를 치른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수부타이는 뭐 한다? 지켜보는 겁니다. 적군한테 적군을 유인하는 거야. 적군이 올 장소에 매복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다가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수진 장군은 전략가야. 한편 매복 했어. 일본군이 뭐야 우리 목포를 지나서 목포만 지나면 서해안 타고 올라가요. 서울로 그 목포 유달산에서 고아도에서 일본군 길을 막은 거야. 왜? 그런데 전면전을 할 수 없어요. 전면전은 그냥 고아도와 목포 앞바다에 병력을 배치해놨다가 거기서 숨겨놨다가 일본군을 그냥 격파하는 겁니다. 왜? 전면전 하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 또 해군이 약해. 배도 몇 개 없어. 다 뭐 하는 거예요? 잠복해서 잠복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통점이 이 세 장군의 공통점이 뭐냐 기회를 뭐 한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를 기다려. 함부로 전두 치르지 말고 내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전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공통점들 우리도 이분들의 이분들의 전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겨요. 천연기 11월물 7.0 전선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기본 베이스는 끝났으니까 행사가 7.0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재가의 2배 아까 3.658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3.5로 잡으면 7은 2배예요. 과연 2배가 되는 것은 75일 만에 만기일이 75일 남았으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상식 다른 것부터 상식으로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7.0을 그래서 베이스 캠프 삼은 거예요. 7.0이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적군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선물입니다. 6월 30일에 전투 시작했다 했잖아요. 3.658 계속 4점까지 올라왔죠. 그다음에 어디까지 4.119 137 최고치 언제 4.219 221까지 올라왔네. 이게 최고치네. 8월 4일날 정상가 기준입니다. 거의 종가 기준이에요. 정가하고 약간 다르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에 들어갔어? 7달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7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그 가격이 얼마였어요? 200.007은 전인께서는 만일을 곱하면 승수가 만입니다. 만일을 곱하면 270달러예요. 처음에 270달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서문가격이 올라가 43 또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천연가스 가격이 4.03까지 올라갔는데 꽤 올랐습니다. 27 37 160달러가 160달러가 올랐어요. 그런데 8월 4일 날 4.212 더 올랐죠. 비교하십시오. 4.033에서 4.2 더 올랐어. 4.033일 때 옵션 가격이 얼마였어요? 7달러 가격이? 0.043 430달러였습니다. 43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치 찍었을 때 옵션 가격이 그럼 뭐야? 280달러입니다. 어? 또 여기서 10달러밖에 안 올라왔대? 천연가스가 3.658에서 이렇게 4.221로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은 10달러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별로 떨어지도 않았어요. 4.21에서 4.143 자 이날 보십시다. 이날 8월 11일 이때가 선물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가 3.658이야. 그런데 8월 11일 4.143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옵션 가격 보십시오. 4.27인데 270달러인데 지금 얼마야? 170달러입니다. 더 하락했어요. 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만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저히 7달러까지는 못 갈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비록 선물 가격이 올랐지만 올랐지만 이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냥 매일 한 개씩 매일 한 개씩 그냥 분할 매도에 가정합시다. 이 정상가에 정상가에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29개였어 평균이 0.029 290달러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한 개씩 분할 매도에 더 가정하자 8월 11일 정상가로 청산했다고 가정하면 11월 옵션 만기 가정합니다. 그리고 11월 옵션 만기 10월 26일입니다. 8월 12일 기준으로 11일 지났으니까 안 나오니까 증거금이 409달러였습니다. 7.0 증거금이 계약수는 25개 평균값은 290달러 그런데 총 증거금은 얼마야? 11,681달러 수익금은 얼마냐? 290에서 171배 거기다가 29개 더해요. 3,480달러 수익률은 29%입니다. 만약에 이걸 들고 있었어요. 어제 팔았다 어제 밤에 팔았다 수익률은 거의 50% 넘을 겁니다. 60%, 70% 될 겁니다. 어제 급락이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지금 내가 가정이지 더 낮뒀으면 거의 70% 육박이에요. 70% 이날 팔아서 그렇지 이만큼 옵션 매도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분할 매도 했을 경우에 분할 매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몰빵해서 운이 좋으면 많이 먹겠지만 그러다가 당할 수 있거든.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엄청난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6월 9월물입니다. 잠깐 9월물 보겠습니다. 9월 똑같이 6월 30일날 11월물 말고 9월물로 9월물은 시간이 안 남았어. 똑같이 7.0을 볼게요. 똑같이 9월물입니다. 이날 시작했어. 운봉 때 7.0을 베이스캠 사문 이후 아까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2배는 안 돼. 대신에 월물만 다른 거예요. 월물만. 두 달 빨리 끝나는 월물입니다. 가져보십시오. 0.004였어. 즉 40달러였어. 40달러 가치가. 그런데 계속 0.03 이날 05 그다음부터 04 이때부터 01로 고착됐어요. 그냥 어떻게 6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날까지 매일 1개씩 정상가로 매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18개야 평균이 0.0033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 수익률이 얼마냐 69.99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 11일 날 정상가로 청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날 이날 청산했어. 이날 벌써 하루 며칠 더 한 11일에서 9일 정도 더 당겨서 청산했어. 수익률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한 달 수익률로 따지면. 비록 증거금은 더 높겠지만 지금 이때 증거금이 얼마예요? 지금 33달러야 정말 낮죠. 가격이 가치가 없으니까. 꽝이 될 거니까. 그런데 아마 7월 27일에 청산했으면 증거금은 좀 높아요. 그래도 한 달 수익률로 따지면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어요. 거의 이게 옵션 매도예요. 분할 매도의 매력입니다. 분할 매도. 이런 걸 찾는 것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옵션 매도 적금 방법 뭐 한다? 분할 매도 하는 것 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매일 하루 걸러서 일주일 걸러서 적금 들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내가 그래프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 원유 12월물 보고 한번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선물은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오르지 않을 것이냐 또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원유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하락하지 않겠다. 또 지금 최고치가 70이야 그러면 올라봤자 얼마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이 이런 연구 해야 돼. 계속 가격 분석 하면서 옵션 가격 다 나와있으니까 정상가 또 과격 과거 가격 현재 거래된 건 나와있어요. HTC 상에 그걸 공부하십시오.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좀 가벼운 걸 준비했습니다. 이미 천연기세 분할 매도는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Q&A 이것도 이미 강의 한 것인데 이제 이 시간 있을 때마다 짤막한 Q&A를 지금도 이제 그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부터 계속 그런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 있으면 가져와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또 샵 377이 이제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드려요. 거기 오셔서 옵션 매도에 관한 거 꼭 옵션 매도 안 들어도 돼요. 주식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것도 질문해도 되고 다양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뭘로 준비할지 몰라요. 주식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다시 옵션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한번 봐가지고 더 좋은 걸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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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